유캔님 안녕하세요 중위에 한 두명정도 있다 우리 뒤치기하다 죽었네 중계다 올라온다 패스했다 패스 대방어 패스 패스했어 대방어 패스 패스했어 그 디귿자의 그 패스 둘이야 패스 둘 예진아 패스 둘이야 어 이거 반 아 너 예진이 신하구나 음 확인 확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너 내려갈거야 아주 어 왼쪽에 붙어서 총 아 아 픽 너무 간나 잡았어 하빙스 난 깐지 하빙스 난 깐지 중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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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어 이거 옥조심이겠다 이거 오류빙두개 중이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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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아 도로인가 방들어왔네 실화 실화 방들어왔느 아이씨 개구 찔러주노 삑먹 백둥님 하여 이거 오고 안가도 되겠다 나 오고 안가고 그냥 반갈게 오 안가도 될까? 우리 펜 잘 본다 응응 응 내가 볼게 방이 바로 왔다 뭐야 흐허허허허허 이 마음이 복귀했어 야 여기 기계 온다 방 온대 이렇게 많아 방 컷 중둘 중둘 공격도 있었어 중둘에 기아나 이거 방입둘 오우 왜이렇게 아파 중둘 요거같아 요거 중둘 하나랑 공간아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방입에서 바로 오네 방입을 바로 오네 찌르네 AK가 AK가 누가 찔러 저 타짜 클랜 중에 한 명이 찔러 크롱고암 조상인거 같은데 어 AK수 되게 아프던데 AK 근데 응 발사조상 어 아파 크롱고암이야? 누군지 모르겠어 둘 아기인가 크롱고암인가 둘째가 하나야 개피 컷 기계 안보이고 죽 많다 개구도 많다 그렇지 이거야 중개 하나 있다 중개 이쁘다이 이거 기계인가? 중이 없네 이 사람 수납을 벌려 어깐 이거 어깐 방금 기계 없었는데 아아 튀겼잖아 아이씨 오택 와 살았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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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톤이 저 땜빵님이야 나이키 땜빵 저거 안 죽냐? 저거 또 있어 아 또 있어 중화 기계 있어? 아냐 중적이야 중적 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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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쌍기라고 해 어 험이 나니 중계단 아니지? 응 알았어 안돼 알았어요 제발 야 키고방 키고방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개국 짱 이상하게 봐 아니 개구를 들어오게 만들어 우선 우선 들어오게 만들어 중요한 건 들어와서 쏘는데도 못 잡아 그 그래 아 개국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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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왼쪽으로 안 쓸 거예요 툭 떠버리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어 이것만 신경 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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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 있거든요 승리핸데 양강있다 양강 오른쪽 아 아 아 아 아 아 제왕을 맞춰? 오른쪽에 있다고 ㅋㅋㅋㅋ 내려놓자 전해제 안내라 어디서만 가 Explore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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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개구개구 개구개구 오 이 사람 쿡까지 아 아까 나오네 어 중옥소리 예지야 중국 소리 하는데 중국 소리 나 죽 내려간거 보는데 불있다 중국불 개구발 잡았어 중국불이라고? 안 보인다고? 황발 까비 아아 아아 오 견방두리야 어 왜이렇게 아파 아아 와 이분들 지리지네 우선 중옥에 한 셋 둘 있다 셋 둘 와 보고있노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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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구 개구 응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아깝다 폭폭폭폭폭 전망 W야 폭폭폭폭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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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빙 맞빙 왔다 어 제도빙 먹었어 여기 전방이었다 이게 AK야 종호가 종호가 음 삐 하나 더 나 여기 중옥 연막 깔게 중옥 연막 하나 삐 하나 더 깔게 삐 하나 더 아 나 삐 전방 오케이 중옥 아 양양 개피 개피야 개피 컷 방이나 기계 탈 때 아군이 심리하겠습니다 개피 개피 응 흠 침 개피 쟤 spicy 새끼 가기 그때만 개피 개피 말했어? 말했어? 좀 밀렸어 얘들아 중 앞에 사원이 앞에 반피 갔다 반피 나이스 중 계단 중 계단 계구 중 전진 중 전진 반계단 아 중계단이네 적배로 개구 하나 기 넘어갔다 까비 그냥 오우 그냥 저 잡아야겠다 오우 잡고 그냥 그냥 빛나야겠다 기 오우 저 양념 양념 치자 저거 사원아 양념 치고 그냥 이득 보고 좀 이따가 나중에 뚫자 내가 왼쪽 가는거 풀게 알겠지? 얘 왼쪽 있거든? 얘 오른쪽 돌았다 나 적배 삥두개 까줄게 삥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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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가 아잇 아하하하 폭세개 까노 이거 방이다 방 방 하나 방 컷 몰라 농심님 몰라 폭방같은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아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